Q. 소울 브링어의 진각성 패시브 스킬로 기본 공격과 전직 스킬 위력이 증가하고 비전직 상태에서 습득 가능한 기본기인 귀참과 달빛 빼기에 추가 효과를 부여합니다. 귀참은 충전 과정이 아예 사라지며 사출하는 귀신 형상이 마지막에 사용한 귀신 스킬이 아닌 블레이드 팬텀으로 고정되고 달빛 빼기는 만월 달빛 빼기를 포함한 3회 조작 과정이 생략되고 1회 시점만으로 검은 보름달을 그린 뒤 폭파시키는 형태로 변합니다. 데모니 크라운은 2프로가 아쉬웠던 기본기에서 충전, 추가, 조작, 채널링을 줄여주기 때문에 진각성을 통해 여유가 생긴 SP를 기본기로 돌리는 것도 진지하게 생각하게 할 만큼 좋은 스킬입니다. 95레벨에 습득할 수 있는 액티브 스킬로 전방을 크게 베어 주변적을 당기는 균열을 생성하고 폭파시킵니다. 슈퍼홀드 판정이 없지만 틈스톤 스워프급의 막강한 흡인력을 자랑하며 자신을 중심으로 주변적을 당기던 틈스톤 스워프와 달리 전방 시전이라 위험부담도 적고 SP, 쿨타임 대비 효율이나 위력 또한 두말할 필요 없이 크레바스 쪽이 압승입니다. 건물 고정형 적만 아니면 소울브링어의 주요 공격 스킬의 클리니트 범위까지 적을 깔끔하게 모아주니 반드시 투자해줍시다. 소울브링어의 진각성기입니다. 지면에서 기문을 생성하여 타고 올라간 뒤 그 문을 열어 넓은 범위에 큰 피해를 줍니다. 시전 과정도 간결하고 데미지도 준수하여 무난하게 좋은 진각성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각성기에 링크를 거는 것은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블러쉬와 지그강림을 비교하면 지그강림 쪽에 데미지가 근소하게 우위를 점하지만 슈퍼홀딩 8정 때문에 카운터를 노리기 어렵고 다단히트 피해의 비중이 결코 낮지 않아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적에게 손실이 크고 블러쉬는 단타와 카운터를 노릴 수 있지만 사야와 라사를 미리 깔아두는 사전 작업이 필요하고 기본 위력은 지그강림보다 살짝 낮습니다.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 각성기 링크를 선택하도록 합시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